previously on 전한 아자씨. 반성문을 쓰고 시작하잖아요. 탄원서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한 반성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일지 금주 클리닉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거를 하면 되죠. 근데 거기에 해독을 했다느니 디톡스를 했다느니 뭐 아니면 전생체험을 했다느니 이런 게 적혀있으면 안 되죠. 본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해독을 하면서 디톡스하고 하면서 건강에 좋아지고 하면서 보약 먹고 했는데 이걸로 금주 클리닉이 돼? 이러면서 했잖아요. 솔직히. 그냥 못 보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검사가 보는 순간에 끝나는 거지 그거는. 뻔히 알려져 있는 공진단, 보약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고 고리눈안 이런 걸 했으면 3분만 찾아보면 이걸 잘못했다는 것들을 뻔히 알 수 있고 안 들키면 되긴 해 사실은. 피크 활동도 있죠. 그러면 찌라시.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서약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보면 자전거를 산 영수증,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하는 사진,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하는 고프로 동영상, 재판때까지 모았던 모든 대중교통 영수증. 오늘은 네 번째 하는 날이죠. 피해자의 복구, 보상 그거. 당연히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사합의는 그냥 단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전부 다 해결이 돼요. 그냥 내가 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었다면 그런 피해자의 치료, 대물에 대한 보상, 나중에는 결국 다 나한테 뜯어내긴 하겠지만 어쨌건 보상은 확실히 대기업 보험사가 책임져 줄 거니까. 그러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민사합의는. 가끔 형사합의 합의금이 맘에 안 들어가지고서 이제 그게 결렬이 되면 그러면 민사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민사합의를 하는 것들은 가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사하고 하는 거지. 나랑 뭐 어쩌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 피해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루머 같은 게 있는데 일단은 천만 원을 기본으로 불러라. 천만 원을 못 해준다고 하면 민사소동을 건다고 협박을 해라.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은 변호사님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코치를 잘 받았을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죠. 민사합의는 보험사가 다 책임져주는 거. 가능하면 형사합의는 하는 게 좋은 거. 지금은 공탁도 안 되니까. 형사합의만 된다면 피해자의 용서의 징표를 달게 되는 거잖아요. 처벌 불헌서라든지 형사합의 합의서라든지 피해자의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내가 그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그게 서류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공탁이 안 되긴 하는데 공탁이 되더라도 이왕이면 형사합의를 하는 게 좋긴 하죠. 공탁은 이제 12월 달쯤 되면 될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긴 될 건데 어쨌건 피해자의 그 용서의 징표는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에 경찰관을 때렸다. 이거는 형사합의 잘 안 해줘요. 공탁을 넣으라고 해 차라리. 당연히 이런 피해자의 용서의 징표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데 가끔 있어요. 한두 푼은 아니긴 한데 해주는 경찰관 분들도 있긴 있어요. 지금 저희 환자분 한 분도 거의 마무리돼서 형사합의 금액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비싸서 그렇지. 어쨌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민사 쪽은. 형사 쪽은 노력이라도 공탁을 하든 아니면 협상하는 과정에 대한 통화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카톡 문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 피해자가 무턱대고 5천 이렇게 불렀으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판사님도 그 정도는 납득해줘요. 그래도 노력은 했는데 5천은 너무하지. 이게 참 문제가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알아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정선인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근데 피해자는 몰라요. 그냥. 그냥 동네 친구 민식이 만보기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2천 물러! 이런 거. 이런 얘기만 듣고서 합의하러 나오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돼요. 걷다 대고서 그런 금액이 아니라고 좀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해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누구를 호구로 알아? 뭐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 다섯 번째는 이건 착각할 수 있을까 봐 얘기했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음주사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정말 아주 괴로워져요. 초밤이고 뭐고 가네. 툭하면 시력 나와. 그러니까 일단 내가 죄를 인정은 하는데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환자분들 되게 많은 게 여름에 더워가지고 대리 기다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서 차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잠들었다가 겨울 되면은 대리 부른 다음에 잡혀가지고서 기다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서 차 안에 들어가서 히터 켜고 잠들었다가 근데 눈 떠보니까 이게 이동을 했어. 요즘은 특히나 오토홀드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툭 누르면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대리 불러놓고서 한 2미터로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술 마시고서 음주를 하긴 했는데 잘못은 했는데 총 운행거리를 보니까 7미터 나는 7미터로 음주 단속이 걸렸고 어떤 사람은 70킬로미터를 운행했다가 걸렸고 그게 같이 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7미터밖에 안 갔다. 이거를 구글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리를 재던지 이런 것도 당연히 증빙을 해야죠. 범죄는 인정을 하지만 그 수치에 걸려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덜 잘못했다라는 증빙을 해야죠. 그 얘기를 했죠. 오늘도 또 형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섯 번째 나는 똑같이 형량을 때리면은 데미지가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용 회장한테 대표? 그러니까 재벌한테 벌금 2천만 원하고 일반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은 좀 다른 거잖아요. 차이가 크죠. 취준생이라던가 학생들한테 벌금 2천만 원 이건 정말 큰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수치대로 그냥 몇 진에 알코올 농도 얼마에 이러면은 무조건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면은 그럴 거면 그냥 컴퓨터가 판사하면 되지. 하지만 똑같은 형량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각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파급력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형평을 좀 잘 고려해달라고 판사님한테 비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양형 자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양형 자료가 왜 필요하겠어요. 판사님한테 잘 봐달라고. 그리고 검사님한테는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제일 좀 심각한 게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꽤 있는데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징역형이죠. 금고나 징역이나. 징역형을 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집행을 미뤄주는 것 뿐이니까 이건 벌금형이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그냥 징역. 이건 똑같은 거지. 근데 상당수의 회사 내규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당연퇴사 이런 게 있어요. 평생 동안 똑같은 한 가지 일만 해온 사람한테 그 직장에서 당연퇴사를 당하고 그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에는 다시 입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다시 인생을 새로 시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그거는 큰 데미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조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은 조금 좋아하거나 일부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현찰로 지금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그런 심리는 이해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집행유예 떨어지는 순간 회사 잘리고 앞으로 인생이 싹 다 바뀌는 경우도 있죠. 또 그 이외에도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기본적인 징계들 있잖아요. 행정처분, 형사처분, 그 이외에도 민사적인 배상이라든지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좌천, 감봉 이런 내규가 있는 그런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미지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대학생이라든지 취준생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래요.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지금 알바해가지고서 학비 보태고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벌금 500 이러면은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500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질렀고 벌금 500이 떨어질 정도라면은 조금 수치가 높았다는 얘기니까 뭐 감수해야죠. 근데 직장인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학생이나 취준생이 되겠냐고 카드도 없어요. 여기는 혹은 여기도 집행유예 떨어지면은 학교 내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취업 목표한 곳이 입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공무원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집행유예 대신에 벌금을 때려달라고 혹은 벌금형을 주더라도 심지어는 약식 벌금형이 떨어지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수입이 있으면은 약식 떨어지는 순간 만세 부르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쓰는 거지 막 그러면서 내는 게 대학교 재학증명서 난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약식 기소돼가지고서 벌금형으로 끝낸다고 해가지고서 남들처럼 만세 부르고 그럴 처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된 게 회사 내규 그리고 재학증명원 이해되죠? 거기다가 가족증명원도 있어요. 가족증명원은 일반적으로 내가 부양해야 되는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내가 뭐 연루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경력단절되고 전업주부인 아내, 애들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지금 회사에 잘리면 내가 만약에 실형을 살게 되면 내가 만약에 벌금형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나한테 형을 이렇게 때리면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입으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내가 잘못은 했는데 내 가족이 무슨 죄야 같은 맥락에서 대출서류, 전월세 계약서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했고 돈이 없어서 집을 살 수 없었고 또는 청첩장 내가 이거 선거공판 때 그 다음 달에 결혼식이거든 참 희한하게 정말 결혼식 전후로 해가지고서 음주운전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공판이 잡혀. 그 이외에도 나의 진단서 일체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아픈 게 있다 아니면 장애가 있다 고질병이 있다 희귀 난치병이 있다 그래서 수감생활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겠느냐 혹은 벌금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서 그걸 벌기가 힘들다 또는 우리 가족, 나의 부양가족 내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든지 어딘가 많이 아파 아니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나 혼자서 부양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내가 만약에 수감되면 우리 아버지 갈 데가 없어 아니면 내가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회사 잘리면 우리 아버지를 부양할 방법이 없어 물론 그럴 거면 네가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한계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맥락이 있는 거라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고 잘못은 했지만 운행한 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었었고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심지어 나는 지금 부양가족도 있고 내가 감옥에 가고 안 가고 물론 그것도 크지만 그걸 떠나서 벌금형만 많이 때려맞아도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죄 없는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큰 불행을 겪게 될지 그런 거를 적어내는 거죠 검사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판사님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너무 세게 때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납세증명서 그거 얘기할 때 첫 번째 항목이라고 했죠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었는가 근데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납세증명서를 내면은 거기에 내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내면은 내가 이 많은 세금을 늘 내왔고 탈세를 한 적이 없다는 증빙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원래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입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수입이 형편없이 살고 있었다 나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납세증명서를 내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많건 수입이 적건 각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힘들어가지고서 개인회생 N회차 냈던 거 이게 과연 판사가 이렇게 사람의 감성에 따라서 형평성을 따져주느냐 따져줘요 그런 것들은 늘 있었어요 AI가 판사를 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기간에 뭔가를 저질렀어 그리고 절대로 도갈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분들도 있죠 무조건 실형이 사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지난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곧바로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서 또다시 징역 1년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집행유예가 있었으니까 그거 외상값을 합쳐가지고서 1년 플러스 1년 해가지고서 징역 2년이 돼야지 맞죠 그런데 전에 1년이었었고 이번에 또 1년이긴 한데 이게 합쳐지면은 2년인데 2년을 생각하면은 꽤 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잘못을 했다 치지만 그 두 번의 잘못을 다 합치고 재범을 했다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2년을 썩을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야 AI라면은 1년 플러스 1년 이퀄 2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판사님은 이제 다른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형평을 봤을 때는 1년 플러스 1년 해서 2년 사는 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6개월만 때리겠어 그래서 1년 플러스 6개월 해가지고서 1년 6개월이야 이렇게 판사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 형평에 대한 것들은 늘 있어 왔어요 원래 물론 언제나 이럴 때는 검사님이 가만히 있어준다는 전제죠 검사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검사가 납득을 안 해주셨죠 원래는 검사는 그런 거 납득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 무시하고서 확 때려대는 거 판사님이 너무 감성에 휘둘려가지고서 정당한 형의 집행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거를 다시 올려치기 하기 위해서 있는 게 검사잖아요 그래서 황소를 하죠 그래서 진실한 양육재료가 필요한 거라고 했는 거예요 그냥 예쁜 거 돈 주고 사가지고서 대충 그냥 꾸며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열 받으면 작살낸다니까 자 오늘은 형평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그동안 봐왔던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재판이라는 게 보통은 그냥 수치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서 변호사님들이 이런 이런 양육재료를 가져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서 유출을 해봐야죠 조금 독창적인 거를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내가 이제 형을 좀 세게 맞았을 때는 어떤 형평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똑같은 알콜 농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형량을 좀 적게 받아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는 거는 그 재판 자체가 그 자체가 징계예요 그러니까 생각 좀 잘 해보시고 술 마실 시간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